안녕하세요.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칼리드라고 합니다. 2007년에 한국에 처음 와서 대학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영이 들어서 정착하게 됐습니다. 14년 동안 한국 생활을 하면서 몇 년 한 번이라도 꼭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그립고 살아온 나라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은빠따라라는 노래가 저희 부모님 시대 때 유명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제가 성장했을 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어른들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 하나입니다.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이 노래가 리미키가 돼서 유명세를 다시 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.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시안과 시나위가 국악으로 병곡을 해서 이 노래가 새롭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. 국악으로 만나는 아시안음악 아시안 시나위 많은 관심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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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